저희 도장의 장점은 먼저 수령관이 두 개로 나뉘어 분리수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수업 공간이 있어 유치부, 초등부 분리수업이 안전하고 연령에 맞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체계적인 사범들의 파트별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지도자만 해도 저희가 여섯 분을 갖춰져 있어서 더욱더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는 편이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는 게 저희 철칙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